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 부탁받은 성만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하라댐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생각하며 그들은 성만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성만찬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성만찬을 하게 되면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부자,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신분의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의 갈등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일 저녁에 모여서 각자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 함께 내놓고 그 음식을 먹는 예찬식을 가졌습니다 그 예찬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만찬을 하는 성만찬을 베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지만 주인과 부자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일을 다 마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70%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30%만 좀 살만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30%는 풍족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주인들이지만 70%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헐레벌떡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녁 모임을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주인들과 또 부자들이 자신들이 준비하는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늦게 찾아온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음식을 준비해올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해보니까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하나 되는 거룩한 만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고 성만찬을 통하여 은혜가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성만찬이 고린도 교회의 해로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말하는 파당이 고린도 안에 차지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주인과 부자들을 향하여 오늘 22절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사도바울이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일을 했다 그리고 빈국한 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통하여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헤매게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장벽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부한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많이 배운 자와 그러지 못하는 자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장소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도 동일하게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장소 유일한 장소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만찬 가장 거룩한 예배의 핵심적인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바울은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의 교회 속의 성만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성만찬을 참여하고 어떤 자세로 성만찬을 참여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만찬을 드릴 수 있을까를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들고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마시며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흘리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을 대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가득해야만 우리는 이 성만찬을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만찬을 통하여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에덴교회는 1년에 서너 번 성만찬을 하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이 성만찬의 시간을 마음에 소중하게 기다리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의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영혼이 살찌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만찬의 시간은 성만찬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내 마음의 내면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만찬을 통하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피, 주님의 살점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하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연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화목 하나님과 연합함과 동시에 성도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고 축복하는 관계를 가지라고 오늘 이 성만찬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하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할 것인데 어떤 죄악의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보고 또한 성도들과의 연합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요소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저 사람은 성만찬을 대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만찬은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는 없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시킬 만한 죄는 없는가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일들은 내게 없는가 나는 정말 성만찬을 대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이 성만찬을 대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아기가 우니까 그 성만찬을 아기한테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분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만찬을 대하면 굉장하게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 잠시 멈추어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팔 만한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열한 명의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열한 명의 제자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성만찬을 대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성만찬을 대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찌고 영원히 해갈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느냐 하면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성만찬을 먹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9절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이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성만찬을 대해야 영혼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시간은 눈물 바다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귀한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통의 눈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내 영혼이 복된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할 이 죄악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악 속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 아픔 속에 서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의할 때 내 영혼이 복되고 내 영혼이 강건한 은혜를 이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성만찬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는 이 성만찬을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방자히 이 성만찬을 대하다가 오늘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만찬을 대하다가 그러한 회개의 은혜가 없이 성만찬을 방자히 행하다가 죽는 이도 있고 병든 이도 있고 약해진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에 성만찬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했던 이 성만찬의 엄청난 위력을 우리가 만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두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 회개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죽게 온전히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살고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이 성만찬을 대하는 사람들은 후대를 통하여 이 성만찬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진짜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프면 장기를 보관해가지고 척척 끼울 수 있는 시대가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피 몇 방을 뽑으면 모든 진단을 다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보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보다 내게 주어지는 이 편리한 시간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염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만찬이 무엇이냐 우리 후대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만찬이 무엇하는 것인가라고 물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지심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사람과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만찬의 정신은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 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왜요? 함께 이 성만찬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했는데 왜 저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하면서 먼저 그들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준비한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늦게 참여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먹는 데 인심이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먹는 데 인심이 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먹는 이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배려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좀 더 가진 자는 기다려주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배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만찬에 놀라운 은혜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하미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자 중에 배가 고파서 도저히 가단한 사람들을 기다릴 수 없다면 집에 가서 먹어라 집에서 배불리 먹고 여기 와서 기다려서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이 오히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연합하는 정신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는 관계를 이 성만찬을 통하여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옆 사람과 함께 교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더 큰 축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만찬에 나를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죄 죄가 없는가 참 심각한 문제죠 죄가 없는가 이 말에 한 사람도 비껴날 수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만남에 있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시면 주님이 죄 없다 죄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섭섭하게 만든 일은 없는가 형제의 마음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가 내가 좀 괜찮게 살아간다고 무시하거나 깔보는 모습은 없었는가 내 마음에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없었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열등감으로 시기심으로 모함하고 비난한 일은 없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성만찬을 지켜야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